엄마 여기서 뭐하냐? 둘이서 뭐 사랑 싸움이라도 하는 거야? 뭔 헛소리야. 근데 그 차는 또 뭐야? 나 이제 곧 드라마 촬영이잖냐. 그래서 하나 장말했지? 뭐 그 대단한 역할이라고. 차까지 사. 시끄럽고 추운데 타. 내 집까지 털어줄게. 아휴 참. 레베카. 환영합니다.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거. 올라가기나 해. 당연하지. 보기보다 레베카가 엄청 잘 나가거든. 아휴 참. 자 그럼 출발합니다. 아휴. 우리 레베카. 뭐야. 설마 지금 시동 꺼진 거야? 괜찮아 괜찮아. 시동이야 다시 그러면 되지 뭐. 뭐야 이거. 괜찮아 괜찮아. 아니 안전벨트 다시 깨미하면 되지 뭐. 괜찮아. 아이 괜찮아 괜찮아. 괜찮긴 뭐야 괜찮아. 나 내릴래. 이거 왜. 왜 안 열려. 왜 안 열려. 그거 안 열려. 그거 밖에서만 열려. 뭐? 아이 괜찮아 괜찮아. 아니 문이야 내가 나가서 밖에서 열어주면 되지 뭐. 이거 괜찮아. 야 야 레베카. 야. 야. 뭐야 이거 왜. 왜 떨어져 이거. 아휴 레베카 좀 냅둬. 속이 다 보여. 아휴 레베카 원래 투명한 친구야. 가만있어 봐. 조립이야 뭐야 이게. 어. 걸렸다. 자. 이제 그럼 출발합니다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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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